강서구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500여 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무인 자동화 기기에 도서를 비치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직접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 도서관에 직접 가기 힘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향교역 내에 마련된 스마트 도서관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최대 2권까지 14회간 대출할 수 있으며 일주일 1회 연장도 가능합니다. 강서구는 스마트 도서관의 인기 대출 도서 목록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최신 도서를 교체할 예정이며 일반 교양 도서와 아동 도서까지 다양하게 비치해 이용자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스마트 도서관의 인기 대출을 통해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스마트 도서관의 인기 대출을 통해